여보세요? 전화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이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3만 9천원에 10%요. 3만 9천원에 10%요? 네. 아, 그렇군요. 일단 동진 세미캠과 같은 이런 자리들이요. 아, 진짜 이제 복불복이 돼버리는 거죠. 뭐 아니면 도라고 해요. 뭐 아니면 도. 잘 되면 대박이고 못 되면 쪽박인데 대박도 그렇기까지 대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급등 나와봤자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제가 비트코인 예를 들었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9,600만 원, 7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1억 넘긴다고 한들 내가 지금 9,600만 원대 사가지고 1억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 5%, 6%밖에 안 나요. 한 2천만 원에 산 사람이 1억까지 올라가 있는 거 보면은 와, 뭐 한 500% 이렇게 나니까 대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고점에 사가지고 수익을 낸다 해봤자 지가 올라가 봤자 많이 올라가기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이 이렇게 몸집이 점점 커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청액이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어떤 종목이 되냐면 무거운 종목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가벼운 종목이 있겠죠. 그렇죠? 무거운 종목이 되면 될수록 주가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 움직이는 폭도 굉장히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집이 큰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조금 느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주가가 이게 5천 원에 있을 때랑 4만 원에 있을 때는요. 몸집이 8배나 커진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내 대박이 나라 이런 수익이 엄청나게 커질 것인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올라온 기업들이 우상향하고 계속 치고 올라간 기업들이 많은가 아니면 다시 빠져내려간 기업들이 많은가 하면 내려간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대박은 안 나왔는데 쪽박이 나버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것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내려가고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해버리게 되면 쪽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우리가 정신줄을 제대로 잡고 매매하지 않으면 그냥 어느 순간 반투박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내가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자리인 거고요. 이런 자리 들어갔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대응하시면 돼요. 손절이 무서우면 이런 자리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였고요. 들어갔으니까 손절을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는가? 일단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3만 5천 자리 밀렸을 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업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해오긴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만큼인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네요. 지금 700억이었던 영업이익이 한 3배 정도 올라왔는데 주가는 8배 올라갔으니까 자기가 성장한 것보다는 더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자기가 해놓은 것보다 평가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두 번 정도는 튀어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는 기껏해봐야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사이쯤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 끝나지 않을까 그럼 시청자님 수익은 많이 안 납니다. 많이 안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당히 약수익 보내서 마무리 짓고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서 3만 5천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정말 손절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대응은 어렵지 않습니다. 3만 5천 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올라올 때 4만 원 이상에서 약수익으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올 때 4만 4천 원짜리, 4만 3천 원짜리 좀 강하게 거래량에 실려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반도체 산업의 어떤 기대감들로 인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한번 세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한 5만 원까지 일시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그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5만 원까지 가져가라 이런 거는 거의 사기입니다.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지금은 4만 원 이상에서 적절히 잘 매도해야 되는데 그건 올라왔을 때 생각하자 지금은 3만 5천 원 무너질 때 손절할 거라만 생각하고 그냥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음부터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